안녕하세요. ICTK죠. 보안시스템 반도체 설계 전문이고요. 16,000원인데 NH투자증권이죠. 2만원 변대상단 추가했죠. 오늘 상황을 보고도 이렇게 정한 거 보면 일단은 2만원 하겠다고 마음을 붙인 상태고 6개월 한매증권이죠. 참고로 NH투자증권 같은 파두 뻥튀기 상장 논란 관련해가지고 3월 달에 압수수색도 있었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주저하고 있다는 관련 내용도 있는데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집 매출 금액이 394억이고요. 16,000원, 4,000원 추가해서 20%도 더 추가된 거죠. 사실상 3,200원, 800원, 25% 정도 추가된 거네요. 6개월짜리 한매증권이 붙어 있긴 하지만 증권사 수수료 기부하려고 청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죠. 내야 되기 청약을 하는 건데 공수요치 경쟁률은 783이 나왔고 가격 분포는 2만원 초과 2만2천원 2만1천원이 76.4%죠. 2만2천원 이상도 11.6% 있긴 한데 최근 공모제 경향을 봤을 때는 전체 하객, 미하객은 이게 아래쪽이 전체 물량이고요. 위쪽이 이게 미하객 물량인데 그렇게 많지 않죠. 또 일반 청약자 청약 한도는 16,400주가 100%고요. 10주부터 청약입니다. 수수료 2천원 있고 얼마를 받든 중권사나 중간사나 회사 마음이겠죠. 사실 자본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청약은 안 하면 그만이고 다른 건 모르겠고 수수료는 좀 줄이든가 안 받든가 배정받는 수량만큼 퍼센테이지로 적용하든가 그게 맞죠. 만약에 수수료를 받았다 그러면 상장의 날 장애가 생긴거나 증권사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팔고 싶을 때 못 팔았다 그러면 전액 100% 이상 보상하는 게 맞을 테고 수수료를 받게 된다면 그런 규정을 넣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. 금감원에 민원을 해야 되나? 공식적으로 하여튼 공모가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자꾸 자꾸 들어오니까 상장의 날 더 주가가 맥을 못 추는 그런 느낌이죠. 그럼 뭐 마음에 안 들면 하지마 뭐 좀 이런 느낌이죠. 사실상 이걸 이렇게 신경 쓰면서 청약을 해야 되나? 뭐 그런 느낌도 조금 있고요. 재분제표를 봐도 60억 25억인가 이거 맞나요? 단위가 1 맞죠? 순이익도 손실이 107억 손실이고 최근에는 90억 정도 손실이고 7기 기말이죠. 총주식스는 한 1,300만 주니까 시가총액은 2,600억 정도 됩니다. 누군가 좀 말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이 도움이 됐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고맙습니다.